요즘에 경과한 경보들을 호환해 나는 вроде 본격적인 특징을 요즘은 경lich연구에 동원해 이런 승리를 대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퇴근길을 같이 검진하고 있습니다 할골의 시간을 아직 오지 않았던 멀싸인 모두가서 정상에 관한 마지막으로 고맙습니다 수호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명이 될까요? 네, 방탄소년단입니다. 네, 방탄소년단입니다. 방탄소년단입니다. 네, 올해 아티스트예요. 정말, 어... 의미 있고, 특기판 상이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아미 여러분들의 프라맷을 저희 아미 계신 아미 여러분들의 덕분에 이렇게 또 각진상 받을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극이 너무 좋고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사실... 저희는 음악을 좋아하는 7명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한 번 푸는데 크롱크롱. 아, 근데 또 사실 저희는 노래가 많이 한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저희 멤버들이 좀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사실 여러분들의 쌤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아티스트잖아요. 하지만요. 뭐... 내년도 이런 멋진 상들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거 하나는 들어보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원한 아티스트가 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잠시만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른 멤버들도 좀 부탁드립니다. 정국의 소감. 한 분만 더. 일단은 정국이가 너무 멋진 말을 해줬기 때문에 2층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소원의 더 멋진 소감 믿으실 분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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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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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 멋지네요.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이고